How are you?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오늘 영상 홈스런프 툰즈님의 꿀잼 퍼피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시작부터 허기 인형이 3, 2, 1 오 오랜만에 등장한 걸프네요 아 뭐야 인형이 살아 움직여 잘 가 안녕 그래요 허피포화타임 챕터2 기념으로 마미 롱레그가 왔어요 이 허기는 이 엄마 거란다 어디 손 대려고 뭐 잡을 수 있다면 잡아봐 거기까지 닿나 자 그 다음에 보프가 전기 그래팩으로 진짜 뭐지 만 오 몬스터볼까지 어? 야 이거 허기호기를 차지하기 위해 마미 롱레그 vs 보프 앤 걸프 자자자자 어휴 들어가지마 어휴 치워 치워 오케이 일단 허기와 함께 마구마구 도망치고 있는데 어휴 쉽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거 어휴 조용히 여기까지 숨었으면 마미한테 들키진 않을 거야 쉿 저기요 마미 마미도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하면 마미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눈치가 없네 이거 어어 도망쳐 어휴 와 쓸데없이 리얼해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기분이 나쁜 살아있는 아기 인형의 등장입니다 어어 어어 찌끄러워 오 쟤 안 돼 잡히면 안 된다 나 나 나 나 나 숨을래 에이 오우 빨리 나 좀 구해줘 와우 아니 이거 파피 이거 또 언제 포켓몬이랑 콜라보 했대? 오케이! 3번째 되는 줄 알았으나 바로 또 잡혀버려요 어? 야.. 최신 스마트 인형 허기허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형제들 부른모양이네 그것도 일단은 보프걸프 잡힌 상태라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리와 귀여운 나이 허기 엄마가 너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단다 하하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마미! 안녕하세요! 전 이 여차 타고 떠냅니다 수고해요 호우! 자 탈출강이다 어디로 가야 될까 오! 기차 안에다가 인형을 다 소환했어 근데 기차가 닿을 정도면 그냥 허기 낚아채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마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잘 상대해봐 물어 뜯긴다 도와줘 아주 끔찍한 혈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허기 살아남을 수 있나요? 놔라 임마 이제 그만해 뭐야 이번에는 미인계야? 그러지마 허기에게는 이미 와이프가 있다고 어... 어허허허 너희들 그걸 알았냐 임마? 사커킥이나 먹어라 따다다닥 어? 형제 허기의 등장이군요 이거 얘네들이 구해줘야 될 텐데 이거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풀어봐 저기 거 밑에 가위 있거든? 그걸로 여기 좀 꺼내줘 베이비 허기 아 응애허기였구나 아 응애허기였구나 야 허기야 더 어딨어? 자 바비 인형한테 오! 쿡타 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그 그 마이크 말고 가위 가위 빨리 아 오케이 알겠어 내가 저 바비 인형 순시간에 날려버릴게 원판 컷 너는 그 아니 허기야 너 때린다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우 어휴 오? 그렇지 이렇게 남편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내가 못 참죠 야밈 자 그걸 그래요 그래요 초록색 허기가 구해줄 모양이네 짭 나이스 잘 자르 그거 자르는 거 아니야 멈춰 하하하하 이 완전 오합지졸들 한꺼번에 처리해주마 어허허허허헣 빼 야 과해 그거는 오케이 제발 그 과위로 똥똥똥 부딪혔어 열차 멈추기 실패했고 어 걸프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번 생은 망했어 어 빨간 어기 형아 멈춰 아 보프 걸프가 저기 기찻길에 묶여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저 열차를 멈추지 못하면 그대로 보프 걸프가 되는 극한의 상황 자 열차 멈춰야돼 철로 땡겨 더 안돼 오 길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나이스 사건 해결이에요 잘 있어 너 이 꼬맹이 나의 계획을 망쳐 너 일로와 나 오 오 그때 등장한 구원자 키씨 핑크 vs 핑크 거기에 아 거의 아마 이 세계관 보스가 아닐까 싶은 파피 오 이거 데디 롱레그랑 베이비 롱레그 인질로 잡아버렸어 너의 이 귀여운 아가를 어떻게 해줄까 아우 귀여워 태어난지 얼마 안된 깐다 내기 베이비 롱레그 지금 걸음마 막 시작했는데 그렇지 마미에게도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고요 이 아가 어떻게 기여해줄까 마미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거죠 아 파피가 마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조리 죽여버려 계획대로구만 어 하지만 키시미시 러블러브한 사랑의 스킬로 러블러브한 이 사랑의 스킬로 마미 롱레그 정화 가나요 안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 없어줘야겠어 에잉 어 괜찮아 하트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 있잖아 땅속에 묻어놨었어 땅속에 묻어놨었어 마미 마미의 심장인가요 저게 오우 메말랐던 마미의 마음속에 따라라라라 다시 하트가 채워졌습니다 오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 뭐 그런건가 어 정신차렸어요 다시 착한 마미로 돌아왔니 오우 멸치로 치워버렸네 안돼 파피 저 분사기로 튕겨서 나가버렸 노노노노노노노멪 마미 오우 못끼리 에잉 아하하하 우리 아기가 이 장면을 못 보게 해주세요 하하하 오 파피에게도 그래도 자비는 있네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맘속에는 너희들이 있단다 무슨 일 있어도 사랑한대요 파피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했었나봐요 안돼 마미 가지마요 대디와 베이비가 같이 있는 가족사진인가요 결국 다치 못하고 마미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